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쓴이를 포함해가지고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셋 다 그지같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중딩 동창의 전 남친이 이제 곧 있을 내 결혼식에 쳐들어와가지고 내 친구에게 프러포즈 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이런 미친 너 뭐냐 또라이야 뭐야 원제 내 결혼식에 와서 청혼을 하겠다는 친구의 전 남친 내 나이 34살이고 6년 동안 만난 사람과 코로나 덕에 미루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7명의 무리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진짜 진짜 가뭄에 콩나듯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연락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이 친구가 문재희 친구고 얘를 지금부터 친구 1이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유학 갔다가 거기서 결혼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끔 친구 1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꽁꽁이한테 연락 왔더라 혹시 니네들한테도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에? 나 왜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을 아예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연락을 해도 야 쓴이야 어떻게 지냈노? 니 뭐하고 사노? 나 요즘 어디어디 사는데 등등등. 뭐 이런 안보만 주고받고 끝이죠. 하긴 그래요. 친구 1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나머지는 다른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 1이랑 제가 그나마 이 친구들 무리 중에 오래 연락하고 지낸건 맞아요. 좀 더 친하죠. 근데 그것도 20대 초반때나 그랬지 후반 들으면서부터는 그냥 얘가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연락한게 전부야. 또 제가요 멀티 프로필을 써서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는 프로필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모바일 청첩장을 캡처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물론 인스타에도 올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친구 1이 축하해 이러면서 연락을 하더라고. 그렇게 인스타 팔로우 한지 한 2조 되었나요? 이번에 얼마전에 하루는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DM이 날아왔어요. 참고로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친구 1이랑 잘 아는 사이세요? 네, 학교 동창인데요. 그러면 그 친구 1도 님 결혼식 때 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친구니까 혹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님 결혼식 때 가도 됩니까? 예? 님 누구신데요? 그 친구 1이랑 4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인데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님 결혼식장에 가 있다가 친구 1이 만약에 오면 그 결혼식에서 친구 1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거든요. 그 친구랑 나랑 연락 안 한지 오래됐고요. 아니 걔가 온다 한듯 네가 뭔데 남의 결혼식에서 청혼을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야? 그리고 지금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라면서 사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행패부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에이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요. 싫거든요. 살펴 가시고요. 차단할게요. 오지 마세요. 친구 1이 친구 1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걔랑 말하라고 하고 끝냈어요. 이 남자한테 자기 친구 번호를 알려줬답니다. 여하튼 그러고 차단하고 신고를 받긴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올 것 같아요. 이런 식빵. 진짜 불안불안해 죽겠어. 친구 1한테 이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보니까 DM 프로필 사진도 없고 다른 사진 한 장 업로드 한 적도 없고 아이디도 무슨 AAABBB 이런 식이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 1도 이거 누구야?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고요. 나 네 결혼식에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지마? 이러길래 그래 재벌 부탁이니까 너 오지 마라. 나 무섭다. 이랬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가 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하다. 어? 등등등. 어쩐다 저쩐다. 난리예요. 아니 이 미친놈이 왜 남의 결혼식에서 별 그지 같은 어? 그런 초를 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혼식 이제 딱 3주 남았는데 진짜 큰일이야. 이제 와가지고 예식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개 짜증나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내가 보기에 네 맞춤법이 훨씬 더 큰일인 것 같은데? 헐 농담이 아니고 이 쓴이 글 쓰는 수준을 보니까 쓴이 주변에 왜 저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건지 바로 알 것 같아요. 2번 어? 아니 그 놈한테 친구 번호는 왜 알려주는 거야? 대대 쓴이 그 DM이 뭐 프로포즈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제가 친구 1한테 상황 설명해 주고 야 네 번호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알려줬어요. 뭐 친구 1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2번 아니 친구 1이 자기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전화번호 알려준다는 건 괜찮다고? 헐 이상하네 그 친구도? 뭐냐 이거? 3번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그지 같아요. 완전 어지럽네. 2번 아니 친구 1의 개인정보는 왜 주는 거예요? 진짜 전 남친이라 하더라도 친구 번호도 모르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전 남친이면 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지. 대댓글 대댓글 보니까 친구가 알려줘도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도 이상하다는 거지. 셋 다 그냥 미친 것 같아. 3번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퍼포먼스랑 축하가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아 미친 절대 아니에요. 4번 이거 완전 미친 상황이구만. 그 남자 정신이 좀 이상한 놈 같아요. 보니까 니 친구 1도 그래. 니 결혼식에 불러가지고 좋은 꼴 하나도 못 붙겠는데 오지 말라고 해 그냥. 대댓글. 맞아요. 미친 겁니다. 친형제 자매 간에도 저렇게 해버리면 욕 처먹을 짓거리인데 생판 모르는 남의 결혼식에서 거짓거리를 하겠다고? 미친 거죠. 5번 이거 그냥 친구 1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걔 전남친이 이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겠냐고. 그리고 친구 1 반응이 좀 이상하죠? 저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미안해 나 진짜 무섭고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게 정상 아닌가? 굉장히 쿨하네. 뭐 나는 그래요. 결혼 당사자가 괜찮다고 오라고 해도 진짜 그 누군가와 마주칠까 봐 무섭기도 하고 혹시 또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 갈 텐데 서운하다고 난리를 쳤다? 이상한데 친구 1이 이상해 이거? 6번 아니 근데 저 둘은 왜 헤어졌대? 천생연분이구만? 응? 7번 아우 안 그래도 신경 쓸 일 오지게 많을 텐데 결혼식 앞두고 놀라게 해서 넌 정말 미안하다. 니 결혼식 절대 안 갈 테니까 걱정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가 더 서운하다고? 남들은 혹시 스토커일까봐 충격먹고 먼저 적극적으로 몸살일 판에 겁도 안 내는 거 보면 그래요. 스니가 그 남자한테 친구 전화번호 주는 것에도 친구가 동의를 했다며. 이것도 수상해. 저 친구 딱 말로만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감 오는 사람 있는 것 같고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요만큼 정도는 있는 거야. 늘 지루하고 그지같은 일상 속에 기상천외한 변수, 로맨스 영화 속의 주인공 같고 그렇게 막 난처한 가운데에서도 뭔가 흥분은 된다 이거지. 알겠어?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진리로 통하는가? 그 친구 절대 못 오게 막으세요. 오게 하잖아. 이 결혼식 망할 수도 있다. 8번. 내 생각엔 아래 셋 중에 하나라고 봐요. 첫 번째. 그냥 친구의 주작. 두 번째. 그 친구 일은 DM을 보낸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거나 유력하게 짐작이 가는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과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프로포즈 받을 마음이 있다. 3번. 친구 일 생각에 전화번호 정도에 바꿔도 되니까 누군지 궁금하니까 그냥 자기 번호를 준 거. 이거지 뭐. 글 자체가 자작이 아니라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9번. 이거 아무리 봐도 친구 일이 그 남자랑 짜고 친 것 같은데. 친구 일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해. 10번. 친구 일에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오지게 난다. 11번. 이건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 모르는 남자한테 친구 연락처를 줄 게 아니라 누군지 확실히 캐보고 너. 네가 무서워서 감히 입도 못 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요.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친구랑 같이 그 새끼 무조건 같이 만나고 지금 이게 전남친인지 현남친인지 아니면 스토컨지 다 캐낼 거라고. 어지럽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덩어리를 보면 일단 이 쓴이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문이 들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연락을 해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친구 일이 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난 내 친구 결혼식에서 자기 프로포즈 받고 싶어. 이렇게 시킨 거죠. 즉 전남친이 아니고 현남친이다. 이런 느낌.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했다니까 몇 년을 사귀었다면 모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미친 거고 제 생각엔 그래요. 왠지 왠지 친구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관종들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고.